킹하우가 일본에 가요 뾰로롱 일본에 왔어요 네 선생님 빨리 나갈게요 네 늦었어요 킹하우 오늘 저랑 방 같이 쓰게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? 킹하우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밥 먹기 전 손을 씻어주고요 어? 이거 왜 많이 담았어요?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탁탁탁 털어주시고 현장이면 충분해요 잘 닦아주시고 먹으러 가볼게요 음료수를 마세요 킹하우 킹하우 진리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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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다 먹고 길을 걷는 중이에요 쇼핑 끝나고 다시 호텔로 갑니다 랄루롱 킹워 호텔 등 호텔 도착 병관이 옆에 등장 대표님이 저희 일본에서 열심히 하라고 숙소 도착 편의점 다 샀지 붓기 추천 음료 하하하하 내가 옷을 갈아입어 볼게 뾰로롱 옷을 갈아입었어 하하하하 킹워 씻고 나왔어 아 나는 기분이 좋을 땐 이렇게 풍경을 바라봐 어 해피해 해피해 저기 수영장도 있지? 내일 갈거야 아 아 아 주로 나는 자기전 일기를 써 오늘 뭐했는지 회고하고 성찰하고 내일을 계획하지 아 다했다 이제 잡으러 갈게 킹워 킹워 도착 정말 많은 음료수와 라면들 샌드위치 과자 물 도시락 포비 포비 포비와 멤버들 헤어메이크업 포비 앤 멤버 헤어메이크업 포비 포비 개그 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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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go 포비 헤어메이크업 메이컵 끝 공연하기 전에 목에 좋은 차 지금 포카 찍고 있어요 포카2 포카온타스 포카3 포카3 저희 공연 끝나고는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어떻게 나왔어 멋있게 나왔어 킹와우가 일을 한다 포카를 촬영한다 하나 둘 셋 얼굴 참 복스럽게 생겼다 하나 둘 셋 너무나 치명적이었어 쳐다볼 수가 없다 콧대에 베일 것 같다 하나 둘 셋 어때? 킹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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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포즈가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? 프로 아이돌의 삶은 어때? 하나 둘 셋 무슨 포즈였어요 방금? 반쪽 방금 무슨 표정이 반쪽 한자마자 찍으면 돼요? 끝? 하나 둘 셋 그렇게 그는 열심히 촬영을 마쳤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촬영을 마쳤다고 한다 킹완아 열어롱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공연 끝났어요 이제 난 불이에요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남아 비루를 마셔봐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함께 펼쳐진 남아 비루 계단을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영화는 모기 먹으러 왔어요 물수건을 나누고 너 먹고 싶은 거 시켜? 네 잡시를 나누고 소, 혀 먹는다 고기 1, 2, 3 고기 4 잘생겼어 조각 같아 조각 미안해요 어제 못 찍었어요 가기 전까지 잘 찍어볼게요 라면 먹으러 왔어요 오늘 진짜 타요 아 그래? 렛츠고 미안해요 열심히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네? 아이스크림 나왔어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한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빨리 갔었어요 파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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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